3. 2. 칸이 오늘 아침 경기장에 나온대요! 마지막 시작도 되겠어! 그전에 가게 열고 물건 정리하기로 한 약속 지켜야지! 됐다! 너희들 이제 아침 먹으려! 아악! 알았다! 마스터 캐루 할아버지! 까만 도프스를 누가 훔쳐갔어! 에에에에에에에에? 줄리아가 돌아왔어요, 캐루 할아버지. 그럼 어쩌냐! 조이가 위험하잖아! 충성스러운 아참. 니가 해야 할 일이 있다. 조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 나한테 데려와줌게. 줄리아! 여긴 니가 올 때가 아니야! 이게 다야? 하얀 도프스를 찾아와야 한다. 그래야만 줄리아로부터 모두를 구할 수 있도록. 흠! 으악! 으악! 아이가 꽁짱 못할 인지를 내가 데리고 있거든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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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! 루루! 으악! 으악! 나는 따참이 사랑하는 것 같아. 으악! 까칠한 매력까지! 으악! 으악!